은행권이 금융 플랫폼에 만족하지 않고 비금융 생활 플랫폼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규제가 많고 코로나19로 건전성 리스크까지 부각되는 은행업에만 머물러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정연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IT중심 판교의 최근 연 디지털 이노베이션 휠은 디지털 별동대로 불립니다. 계열사에서 소수정의 인원을 추려 기존 금융 플랫폼에서 벗어난 새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이르면 올 연말을 목표로 메타버스 등 서너 개 아이디어를 최종 검토 중입니다. 지주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이와 별도로 비금융 플랫폼 신사업을 맡을 추진단을 이달 신설했습니다. 음식주문 앱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기로 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분리해 은행 내 별도 조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비금융 플랫폼 경쟁은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나은행의 중고차 개인직거래 농협은행 꽃배달 플랫폼이 곧 선보입니다. 투자도 대대적입니다. 신한은행은 음식주문 앱 개발에만 1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배달업체 개발비의 10배입니다. 이에 더해 신한금융은 순이익의 최소 10%를 디지털에 추가 투자하기로 한 상황. 매년 3천억에서 4천억 원이 비금융 플랫폼 등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한 금융지주 디지털 담당 고위임원은 개발과 마케팅 등을 감안해 총액 1조 원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기존 빅테크와도 경쟁할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거래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플랫폼이 아닌 실생활에서 늘 쓰는 플랫폼을 선보일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입니다. 은행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음식 배달과 중고차 거래 등 추진 중인 아이디어 상당수가 이미 레드오션이거나 그닥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실적을 압박한다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조건을 달아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내부 피로감, 저항도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